세상을 바꾸는 친환경 에너지 우리를 연결해주는 안심에너지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에너지 함께 성장하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는 당신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희망을 만들고 혁신을 만들고 도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쓰면서 명실공이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해온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은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건설된 당진 발전본부는 한국동서발전의 핵심 발전소로 친환경 설비를 갖춘 석탄발전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규모 최첨단 종합발전단지입니다 울산 발전본부는 반세기 가까이 산업수도 울산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동해발전본부는 자체 기술력으로 유동화에 성공한 무연탄 유동친 발전소로 세계 최대 용량이며 국내 탄 소비를 통해 국내 탄광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산발전본부는 수도권의 전력과 지역난방렬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발전소에 비해 첨단화와 전력공급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해온 한국동서발전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화된 건설 경험과 노하우는 AI 기술과 접목하여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소 운영 유연탄, 무연탄, LNG,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연료원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최저수준 고장정주율 경신을 위한 지속적인 고장예방시스템 보도화까지 기술력, 생산성 향상과 동반 성장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은 한국동서발전만의 경쟁력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을 주도하며 창조적인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버섯 배지, 산불 피해목 등을 연료로 쓰는 그린에너지 상용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경주, 태백 등 동쪽 산지와 서해안 지역의 풍력 발전을 운영 미래 성장동력 에너지원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연료 전지 발전에서도 신기술을 도입, 그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내 연료전환 1호 음성천연가스 발전소와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 발전소를 건설하며 탄소중립 에너지원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대용량 신규 발전소 운영과 대규모 집단 에너지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이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해외 발전소 건설과 O&M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에너지 리더로서 내일의 희망, 혁신, 도전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동서발전은 서해안 지역 윈드팜 동해안 지역의 세계 최대 육상폭력 이스트윈드 파워벨트 서해와 남해권 그리고 울산의 대규모 해산폭력 단지를 조성하고 전국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민 가상발전소, 에너지 효율화 사업, 생활 SOC형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공생, 공존, 공감의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첨단 환경설비를 구축해 깨끗한 공기질을 조성하고 협력회사, 자회사,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경영도 확산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기술의 국산화로 해외 진출까지 함께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는 당신 오늘보다 더 가치 있는 내일을 기대하는 당신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 당신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아멘